자, 가을이 익어갑니다. 낙엽이 뒹굴고 있습니다. 첫눈이 오려고 합니다. 2016 낙엽이의 바이올린 가을 뮤직 스페셜 콘서트 찾아가는 UNI 문화예수단 이곳 부천역 마료광장 특설무대에서 부천시문과 함께 공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가수 한 분, 명품 가수들이 나올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셨죠? 아셨죠? 자, 이번에 모실 가수는 지하 커피 향기처럼 감속을 지진 멋쟁이 가수 정연희 씨입니다. 옛날 애인 아시아 아시아 지나가다가 나 생각하면 날 찾아오라고 봤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났다 내가 심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선물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을 살고 있다는데 내 곁때문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야 해요 내 곁때문에 못 찾아가 보다가다가 내 생각하면 날 찾아오라고 봤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나 내가 심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선물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을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요 잊어야 해요 그래 저 당신이 정말 그래야만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약간 좀 춥죠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기시면서 박수 흔히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노래 잘하는 가수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있으면 아마 노래가 더 잘이실 겁니다 나오실 때마다 한 박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추억 되시고 자 다음곡 남자는 바랍니다 자 한국도 갑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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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금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바보같이 착한 사람은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고맙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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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바보같이 착한 사람 하나 나란 사람 하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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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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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아 보름 지나 만나리 사람아